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동북쪽 끝에 자리한 고성을 가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살기 좋은 곳하고 사기 좋은 곳은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받는 게 그래서 어디 사면 됩니까인데 이분들의 얘기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면 좋겠냐고 어디 사면 집이 오를 것이냐 이건데 두 가지는 다른 것이다. 내가 정말 살고 싶어하는 공간이란 어떤 공간인 거고 내가 살지는 않겠지만 이쪽은 투자하면 남들이 좋아하는 곳이니까 오르겠구나라는 그런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답사를 하거나 임장을 하거나 하면서 느끼셔야 할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성이란 곳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전혀 극단적인 다른 선택이 가능한 땅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한과 북한 한국과 북한 간의 평화통일 또는 평화적인 교섭이 가능하다고 믿으신다면 이쪽은 향후 대규모로 개발될 지역이 될 것이므로 공장이든지 주택이든지 투자를 하셔야 되는 지역이 됩니다. 저는 남북한이 단 시일 내로 통일이 된다거나 급격하게 화해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쪽은 당분간 북한과 인접한, 금강산이 바로 근처거든요. 북한과 인접한 최북단 지역으로서 상당 부분 개발이 극히 억제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가깝다 보니까 각종 북한의 스파이를 막기 위해서 철책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고 그 철책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역으로 천혜의 자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강릉이나 속초, 삼척 또는 양양 요즘 유명한 서핑으로 유명한 양양들과 비교해도 훨씬 우월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휴양지로서 저는 오히려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휴양지로서 개발할 여지가 있다는 배경에는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정치적 관점이나 역사적 관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볼 것이냐, 살기 좋은 곳으로 볼 것이냐 또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이냐가 갈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강연의 핵심입니다. 사실 고성이라는 데는 북쪽 지역의 고성이라는 데하고 남쪽 지역의 간성이라는 데를 합쳐가지고 지금의 고성이 됐습니다. 위가 고성, 남쪽이 간성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고 분단되면서 예전 북쪽의 고성의 대부분 지역은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간성, 지금 군청이 있는 간성 지역이 사실상 고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 이상하죠, 얘기가? 한국의 지방 행정구역의 변천을 보다 보면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좀 혼란에 빠진 지역이 많습니다. 이 고성 지역도 그냥 좀 어지럽게 변천된 지역이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5 때 고성 지역과 간성 지역이 분단됐지만 1953년에 금강산이 있는 일부 고성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남한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예전에 동해북부선이라는 열차가 다녔습니다. 아마 한반도의 동남부 지역, 부산이나 울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동해남부선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동해남부선이라 불렸는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동해남부선이 있는 이유는 동해북부선이 있고 동해북부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고성은 동해북부선이 다니는 데였어요. 동해북부선의 출발점은 원산입니다. 지금의 함경도 원산. 이 원산을 서울하고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부산과도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동해북부선, 중부선, 남부선 계획인 거죠. 그래서 원산도 공사를 해서 대략 서핑으로 유명한 양양까지 열차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25때 분단되고 나서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 고성 지역은 가보면 그때 동해북부선 시절에 자신들이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하는 기억을 지금도 강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고성에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옛 동해북부선 철도 요충지 고성. 철도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했던 교통요충지. 이렇게 교통요충지로 발달했던 곳이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되고 열차가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그럼으로써 없어져버리면서 1965년에 최종적으로 고성에 있던 간성역은 기능을 정지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고립된 바닷가 마을이 됐던 거죠. 하지만 자신들은 원래는 교통이 발달했던 요충지였던 기억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전 동해북부선 철도 전체 노선 중 고성 구간이 약 43.1%였다. 우리는 철도가 지나는 메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32개의 동해북부선역 중에 13개가 이쪽에 속했다는 거. 보시면 북고성, 남고성이라 되어 있는데 북고성이 고성인 거고 남고성이 간성인 거죠. 지금의 남한쪽 고성이 대부분은 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성 지역을 바라보실 때 포인트가 되는 건데 현재 남북 간 철도 연결 시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상은 어떤 것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략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남한 땅, 북한 땅에서 현재 위치가 여기 있는 거고 천진리역, 무남력, 공현진, 간성역, 남한측 고성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거진력, 그 다음에 현내역 이 넷자가 있는 지역은 예전의 중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고 대부분 지역은 못 들어가실 겁니다. 분단 상황이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사지역이어서 출입이 제한되죠. 그리고 남한측 최북단의 동해선 지역인 재진역 여기는 원래 남북한이 합의를 해서 북한측에 동해선하고 연결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개통식만 하고 열차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가면 여기에 고성역이 있죠. 정말은 간성역, 고성역 이 세트인 겁니다. 북한의 고성, 남한의 간성 그리고 삼일포역, 외근강역, 장전역, 남해역 해서 올라가면 원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노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남북 간에 통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교섭이라는 것은 대전제다 보니까 이 동해선 공사는 완성할 겁니다. 남한측만이라도. 이렇게 되면 이쪽은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지난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서울부터 강릉까지 KTX가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강원도 답사가 저 개인적인 창원으로 말씀드리면 당일 코스로 강원도 답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부터 새벽에 출발해서 강릉 가서 거기서부터 현지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찬가지 효과를 이 동해선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는 양양이나 강릉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됐던 지역을 한국 시민들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잡아드릴 포인트는 가진이라는 곳입니다. 북쪽 지역은 현재 접경지역이고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다 보니까 위성사진에서 지워놨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위성사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그만큼 긴장감이 좀 그래도 덜어다는 거죠. 잘 보시면 여기에 가진 해수욕장이라고 해수욕 마크가 되어 있고 여기는 보면 많은 개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 그리고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제가 가게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몇 곳에는 굉장히 잘 지은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카페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춘천의 커피 문화와 양양의 서핑 문화가 여기서 만나고 있는 느낌이랄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진 해수욕장 북쪽의 백사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보면 카페 창 너머로 철조망이 쳐있죠. 예전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동해안 전역에 이렇게 철책이 쳐있었습니다. 이쪽을 군사지역으로 바닷가를 제한한다는 거였죠. 예전 50, 60년대에는 지금은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부산 해운대도 철책이 쳐있었습니다. 미군 휴양지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남쪽부터 철책이 거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철책이 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해보면 90년대에 철책이 많이 거쳤는데 그 뒤로 동해안의 천혜의 바닷가들이 급속히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한탄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철책이 있는 덕분에 북한의 인접제육이라는 이유로 이 천혜의 동해안 바닷가가 남아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동해선이 뚫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이 편리해질 제2의 양양 제2의 속초 강릉이 고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철책이 있는 지역들 이 철책 지역 안에서 보시면 가족분들이 계신데 일과 시간 중에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해가 지면 문을 잠궈서 민간인이 나와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이 분당국가다 보니까 발생하는 아픔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되기도 하고 천혜의 동해안을 자연을 찾는 분들에게는 기회당이기도 한 거죠. 이미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카페가 멋진 게 있을 정도면 저는 여기는 더 알려줘도 좋은 곳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연의 마지막으로 예전 동해선 예전 동해 북부선 간성력의 흔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지역 답사를 지난해 꼼꼼하게 했는데 그때 갔던 이유는 지난 접근에서 동해선 열차를 놓으면서 예전 동해 북부선 노선을 건드릴까 봐 건드리게 되면 얘는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예전 흔적을 찾으러 갔던 거였습니다. 예전에 철도 논의 방식하고 지금 방식이 달라서 예전 북부선 노선을 건드리지 않고 완전 새로 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동해 북부선 따라서 발달했던 도시들은 당분간 예전 100년 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동해 북부선 간성력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고성의 남부지역의 중심이었던 간성력이 지금 이렇게 황폐한 상태로 버려져서 공사 자제 놓이고 논으로 바뀌어 있죠.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 소멸인 것이고 한국의 분단이 나은 도시 소멸의 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동해선 북부선, 중부선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도시들을 많이 만납니다. 보면 서글픈 마음도 들고 이런 게 도시의 탄생과 소멸이구나라는 느낌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교통망에 주목하시면 그런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여러분의 눈으로 예측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 그런 예측은 여러분들이 살 집, 거주할 집이나 투자할 집을 또는 농사를 지을 땅이라든지 공장 지역으로 투자할 땅들을 고르실 때 안목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어심치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